두 번째 투자정보 역시 소형아파트고요. 역시 투룸구조로 전해드립니다. 교통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지역이에요. 마포구 신공덕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이번에도 마포구에 유치를 하고 있는, 도심권에 유치를 하고 있는 소형아파트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종류와 비슷한 크기의, 비슷한 느낌의 그런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요건이 상당히 좋네요. 본 물건을 유치를 하고 있는 곳은요. 공덕역과 도포 한 5분 정도 거리입니다. 공덕역 같은 경우는요. 5호선과 6호선, 여러 가지 노선이 교체를 하게 되는 다중역세권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가 있는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용면적도 39.09제곱미터, 14층 중에 7층에 유치를 하고 있는 로엘층 물건자면서요. 도로가에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물건입니다. 방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공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을 보시고 투자를 해보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금액은요. 3억 7천 5백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역권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본 물건이 유치를 하고 있는 곳, 단연 공덕역역세권이라는 게 가장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공덕역은요. 5호선과 6호선, 경희중앙선, 공항철도 이런 노선들이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상당히 좋다. 도반 5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마포, 대로의 업무타운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 또 한정거장, 두정거장만 가시게 되면 또 여의도,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한정거장, 두정거장만 가시면 여의도로 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직주군접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도심과의 접근성, 용산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개발의 가치상승, 충분히 누려보실 수 있는 입지역권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도 입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런 아파트타운으로, 이 마포는 또 재개발로 해서 아파트가 계속해서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변화에 의한 그런 수요의 집중, 그런 가치상승, 충분히 늘어보실 수 있는 입지역권이고요. 바로 뒤편으로 아까 보신 대로 용산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용산이 개발을 하게 되면 용산 자체 내의 호재로도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용산에서 불과 멀지 않은 거리에 마포 쪽으로 그 수요가 집중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그에 따른 수혜를 동시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입지역권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도 업무타운이라든지 문화 복합시설이 상당히 많이 갖춰진 곳인데 유회부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수지 부지라든지 또 하나만 더 나아가시게 되면 당리 발전소 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로 들어가고요. 그 지상에 공연장이라든지 공원, 테마파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더욱더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호재들이 가지고 있는데 봄물건 같은 경우는 이런 젊은 층들을 위한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더욱더 늘어난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의 호재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도 앞서 공동역 같은 경우는 무려 4개 이상의 다중역세권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 봄물건이 유치를 하고 있는 곳, 공동역 같은 경우는 향후에 신안산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 무려 5개 이상의 교통의 호재도 예상이 되어지고요. 또한 바로 앞쪽으로는 서부선 경전절도 광창역으로 들어오는 노선이기 때문에 마포 자체가 지금도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곳인데 향후에는 더욱더 교통요건이 좋아짐으로써 그로 인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물건, 한계동에 아파트 형태로 지어지겠는데요. 총층수가 14층입니다. 14층 중에 봄물건이 유치를 하고 있는 곳은 7층에 유치를 하고 있는데 봄물건 바로 앞에가 대로변이기 때문에 그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봄물건도 3배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 실제로 에어컨이라든지 내부 옵션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층들이 상당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장 답사를 한번 해보시고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봄물건의 매매 금액은요. 소형 아파트 가격 상당히 저렴합니다. 3억 7천 5백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봄물건 다른 층 같은 경우는 전세 2억 9천 정도의 전세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8천 5백만 원의 투자 금액으로 소형 아파트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월세로 접근하셔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월세는 한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실 투자 금액 1억 9천 5백만 원대의 투자 금액으로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을 하시면서 향후 차액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물건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세 가지 정도를 잡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희소가치가 정말 높다. 이런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희소가치가 상당히 높은 도심 속의 소형 아파트라는 점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요. 풍부한 수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안정적인 투자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점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 포인트. 이런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점 투자를 하심으로써 향후에 그 가치 상승을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마지막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